합격에 나만 모르는 비밀이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저거 보는데 공부 말고 커뮤니티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그리고 합격수기를 이제 보면서 그죠? 겨울에 합격수기를 보는 거는 무슨 심리야? 합격수기는 언제 봐야 되는 거야? 정말? 이 공부를 1도 모를 때 그쵸? 공부를 시작할까 말까 그리고 시작했는데 갈피를 못 잡을 때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 합격수기를 보면은 어느 부분만 보는 거냐면 정말 뭐 슬럼프 구간 어떻게든 이겨냈나 그죠? 자 그리고 문제풀이 구간 딱 고것만 뜯어 읽어야 돼 근데 저 위에서부터 읽으면서 아 내가 막 올인원부터 선택을 잘못했네 라든가 아 내가 뭐 7월에 압축서 본 게 잘못이었네 그런 후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시장은 같았죠? 그러다 삼천포로 빠졌어 어제 논거 같은 얼굴이 있었단 말이야 여기 현장에 자 속취가 느껴지는 얼굴이 있었어 자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나간 수험 생활이 반년 동안 정도 여름부터 시작했다면 혹은 제시야 그러면은 뭐 1년 반 2년 반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구나 뭐 내가 이러지 말고 이럴 걸 이런 생각이 들면 딱 닫아버리세요 닫아버리시고요 이제 이 생각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책만 보고 독학하고 있지 않은 한 그러니까 각 과목 선생님들을 선택해서 인강에 도움을 받고 있는 한 인강 선생님들이 원래 합격수기의 총합체예요 여러분 합격수기 제일 많이 읽는 사람들이 강사드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져갈 거 버릴 거 항상 생각하고요 합격자들과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강사들이고요 그래서 이 강사들에게 누적된 통계라는 게 가장 안전한 노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그냥 항상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저들이 얘기하는 거는 포멀한 거고 뭔가 되게 시크릿한 거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뭐라 그럴까? 정글을 헤매는 거죠 뭔가 저 사람들이 예쁘게 갖고 놓은 텃밭에서 깔끔한 것들을 뽑아 먹으려니 아 저기 정글에는 뭔가 신묘한 산삼 같은 게 없으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마음 아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알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사실 성공엔 나만 아는 비밀이 없어요 왜? 성공한 사람치고 자기 비법을 떠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실 합격수기는 제가 다 읽었어요 매년 몇백 개 봅니다 보고 여러분들께 짬짬이 전수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저도 매년 커리큘럼을 조정도 하고 그리고 교재도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그리고 제가 적어도 국어는 걱정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여러분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선생님들은 딱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다섯 명의 친구를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까지 할 일을 다 알아서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교재 그것만 정리를 잘하시고 자꾸 새 교재를 늘리지 마시고요 물론 국어나 영어 같이 어학 과목은 신규 텍스트 수급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낯선 질문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모구의 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또 모구의 양을 친다고 늘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덜 끝난 책이 막 있고 덜 들은 강의들이 있는데 강좌 수를 늘리고 교재 수를 늘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합격자들의 특징은 어떤 강좌를 시작하고 첫 교재의 첫 페이지를 시작할 때보다 마지막 강의를 들을 때 거기서 선생님의 그 감회의 종강 멘트를 들을 때 그리고 마지막 어떤 교재의 마지막 문제를 풀 때 쾌감이 큰 사람들이 붙어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